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사회가 이토록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회가 이토록 불의에 무관심하고 방관할 수 있을까? 곧바로 자기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딸, 손자, 손녀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이토록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 언론, 야당, 사회신민단체, 지식인, 선관위, 검찰, 경찰 모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눈앞에 참새처럼 먹이를 쫓는데 그냥 열심입니다. 3.15 부정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엄청나고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국의 주류 언론의 지면은 대선 후보 취재기위와 신변잡기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거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의 침묵은 놀랍습니다. 아마 한국의 그런 언론사 가운데서 이토록 순치된 그런 언론의 시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국투본이 대법원에서 개최한 6월 28일에 확보된 그런 정거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발언 요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앞에는 거대한 그런 하강한 비석에 아주 멋진 문장으로 자유평등 정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은 대법원의 그런 건물과 거대한 표지석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평등 정의는 아마도 대법관들이 매일 건사한 관용차에 안락하게 몸을 기댄 채 자유평등 정의라는 거대한 하강한 그런 표지석을 보면서 출근할 것이다. 출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평등 정의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의 그런 구호는 자유 정의 진리였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자유와 정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유를 지키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석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 경상수의 무슨 과장은 관용 승합차를 몰고 와서 큰 그런 메가폰을 잡고 외칩니다. 깃발을 내려라 폰말을 내려라. 지금 당신들은 지식법을 위반하고 있다. 신청한 대로 기자회견만 하라. 최정 개시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저는 편말을 들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작은 모임도 허용할 수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과 불의에 항의하는 것도 이게 눈에 거슬리니까 이것도 그냥 해산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경찰들이 나섰구나. 나라가 이 정도가 되었구나. 앞으로 국민을 옥죄는 일이 얼마나 더 심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참정권 같은 것이든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는 권력이 훔쳐갈 때 조금씩 가져갑니다. 이것을 가져간 다음에 얌전히 따르고 반발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가져가고 또 그것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또 다른 것을 가져가고 하나씩 가져가더라도 군말이 없고 반발이 없고 저항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왕창 가져가버리게 되죠. 그렇게 자유도 잃고 기본권도 잃고 참정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겠죠. 4.15 총선의 무결성은 6월 28일 재검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그야말도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30여 개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대로만 진행되면 세상을 뒤흔들 증거물들이 속줄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낙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듣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저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공병호TV는 16,9년간 선거 무효소송을 해온 한 변호사 한산이란 분의 논평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7월 4일 일요일 날 내보낸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절차 위반에도 선거 무효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변호사 한산이 자신이 소송 변호인단으로 참가한 16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우리나라의 선거 무효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해 봤는데 그 경험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마피아들이 선관위 마피아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경욱의 재판 또한 사기 판결로 규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스스로 목을 칠 만큼 용기 있는 대법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진행해온 불법선거 무효소송 내역은 모두 다음과 같이 15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공병호TV가 내보낸 천대대법관의 편파성 엉터리 재검표 강행하다를 보고 19년 경력의 그런 한산 변호사는 자신이 다루어온 선거 무효소송 경험을 갖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전부 선관이 마피아 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관이 되기 이전에 각급 법원장을 할 때 이미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이미 무선무선 전자개표결을 사용해서 무선무선 선거를 저질러서 우의한 무선무선 범죄를 실행한 무선무선 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도 필사적으로 사기 판결을 획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제목을 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9년간 무선무선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해오면서 내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뭐뭐가 아니고선 이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자본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무선무선 선거를 버지시 저지르고 자본은 자기의 이득을 지켜줄 인물을 선정해서 무선무선 전자개표기 조작질로 대통령을 뽑고 거래하여금 자본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게 하고 시행하도록 뒷돈을 댑니다. 국회의원은 불법 당선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선거법을 계약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검찰은 우의한 무선무선 범죄가 발생해도 모르세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판사는 사기 판결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침묵으로 공동범죄와 카르텔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뭐뭐밖에 없습니다. 19년간 한국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다루온 변호사는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예고함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카르텔 문제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전거물이 많아도 법적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19년간 선거소송을 다루온 한산이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선거의 무결성 문제 선거의 정직성 문제는 이처럼 한국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함이 없이 더 나은 사회가 되리라고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공유하시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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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